한편 동네 형들과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삼둥이네. 여기다 만세, 만세 가자. 만세한테 가자. 애들 잠깐만 보고 있어. 아저씨가 집이 바로 여기거든. 잠깐만 있어봐. 기다릴 아이들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하는데요. 그 사이 아빠가 사라진 걸 알고 안절부절못하는 대안이. 우리 대안이 괜찮을까요? 대안아! 대안아! 아빠 좀 있으면 울 거야. 아니 여기로 가면 안 되지. 대안아 이쪽으로 가면 아빠 울 거야. 아 울지마. 착하지. 우리 아가. 착해. 착해. 깍고! 깍고! 차zД intern 공항 왕국 이거 나한테 오신 줄은 인생! 짐 승리!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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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따 아빠 찾으러 막 여기저기 다녀가지고 아빠 왔어 아빠 왔어 아빠 왔어 아니 제가 너무 호연이랑 지완이랑 지완이랑 너무 고생해서요 아이스크림 사주고 싶은데 같이 가셔도 될까요? 덕분에 너무 수월하게 끝났어 만사 이리 와 아빠 여깄다 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여기다 자 들어가자 우리 아내 앉자 자 아빠 여깄다 아빠 여깄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자 자 일로와 대안아 만사야 일로와 야 너들 있어 너무 편하다 고마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응 아빠 안녕 안녕 지완아 니가 쓴 모자 이렇게 민국이 준거야? 도울까봐 민국아 형한테 고맙습니다 해야지 아이고 뽀뽀뽀 뽀뽀뽀 뽀뽀뽀뽀 뽀뽀뽀뽀 뽀뽀뽀 뽀뽀뽀 뽀뽀 뽀뽀 자 이제 먹고 왔으니까 우리 먹자 자 이제 먹고 왔으니까 우리 먹자 쫀 사 먹네요 파예요? 오 귀여워 난 만세가 엄청 귀여워 만세가 엄청 귀여워 저 만세 키우고 싶어 키우고 싶어? 키우고 싶어 키우고 싶어 가꾸는 거 자 이제 나가자 고마워 먹고 나가자 아빠가 형들이 나가세요 다 나가있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자 자 자 나가자 만세 이것만 먹고 가자 네 이것만 먹고 가자 동네 아이들이 도와줘서 이번 자전거 미션은 너무 수월하게 끝났고요 도움을 받으니까 저희도 편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동네에 이렇게 아는 형이 생긴 거잖아요 대한민국 만세한테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띠놀다 보니 어느덧 저녁시간을 훌쩍 넘긴 삼둥이네 아빠 아니야? 아빠 아니야? 아빠 아니야? 왜왜왜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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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그럼 이거 줄 테니까 조용히 하고 재밌게 놀고 있어 아빠 밥 할 동안 알았지? 네 아빠 줘야 돼? 아빠 줘야 돼? 자 만세 만세 대현이 고맙습니다 해야지 배꼽 인사 해야지 다들 배꼽 인사 해야지 그렇지 민국이도 배꼽 인사 해야지 민국이도 배꼽 인사 해야지 배꼽 인사 배꼽 인사 그렇지 아휴 니들 먹을 땐 조용하구나 먹을 땐 정말 조용한 것 같아 예사롭지 않은 손놀림으로 삼둥이의 저녁을 준비하는 일국 씨 오늘의 메뉴는? 어렸을 때 혼나고 나서 먹었던 게 꼭 카레거든요 카레는 저한테도 추억 있는 음식이라 카레 해주고 싶었어요 아휴 아휴 밥을 안 했어 밥을 아휴 밥을 안 했어 밥을 아휴 참 아휴 밥하다가 시간 다 가겠다 풀렸다 꾸꾸게 울클럽에서 아빠가 깜빡하고 제일 중요한 재료를 안 넣었어 다행히 맨 마지막에 넣어도 되는 거긴 한데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또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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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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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물 물 우와 아 disposal 아 disposal 아득 저거 아드아트 오빠 나 불렀어요 오빠 나 불렀에여 불렀에여 오빠 나 불렀에여 불렀어요 불렀어요 불렀어서 가자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? 알았어 그만할게 엄마 잠깐만 조금 더 잠깐만 아직 뜨거워 자 이제 됐다 됐다 이제 자 자 만세부터 줄게 자 카레밥이야 자 비주얼은 좀 거시기하지만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다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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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아빠 아 아 고맙습니다 잘 먹었어요 시간 내에 먹어서 고마워요 아유 잘 먹었어요 시간 내에 먹어서 고마워요 아유 잘 먹었어요